1м5 배달의면 마요네즈 망가졌다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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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릿지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마시멜로를 준비했어요 마시멜로 고찌 마시멜로 고찌인데 사람들이 라이터도 구워서 먹는 거 있고 저는 원래는 5분 안에서만 구워서 먹는데 이번에는 가스렌지에서 해보려고요 테스트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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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보이세요? 네... 와... 와..붙이고 있네.. 붙이고 있네.. 일단 이렇게 구웠어요 먹어볼게요 스타버린가 진짜 수냄새가 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하나 더 구워볼게요 부터 안가졌다 다 말렸네 어떻게 하지? 다른거? 다른거 하지? 잘해야될 것 같다 잘해야될 것 같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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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이렇게 먹으면 잘해야될 것 같다 잘해야될 것 같다 잘해야될 것 같다 블렌드나 좀 더 익어야할 것 같다 고춧가루 이렇게 딴거 안먹으면 안되나? 위에 패바린지 마시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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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보자 마시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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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